네, 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30번 설명을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가 잘 안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선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냈고 자, 우선은 이 마지막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라는 것 2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것은 x의 값이 얼마일 적에? 2일 적입니다. 2일 적에. 알겠습니까? 2보다는 크고 클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죠. 만나는 교점 하나, 두 개잖아요. y는 15라는 녀석과 맞죠? 그 다음에 계속 커지고 계속 커지고 계속 커지다가 얼마에서? 여기에서. 즉, x가 얼마일 적에? 6일 적에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t의 값이 얼마보다는?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좀 굵게 할게요. 이제. 2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을 적에 6보다는 작을 적에 우리는 gt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 녀석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파에다가 만약에 4를 집어넣어 봅시다.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4빼기 2는 2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4보다는 작을 적에 gt는 2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검정색 법력 안에 이 파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gt가 얼마다? 2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가 4보다는 큰 수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gt가 2일 것이고 알파가 얼마일 때까지? 6일 때까지 알파 6을 집어넣으면 얼마? 6빼기 2는 4 그 다음에 t 똥똥똥 오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니까 6보다는 작고 그래서 이 파란색의 법력이 이 검정색 안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이때도 우리는 gt가 2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로 이 검정색을 만족하는 이 t의 법력을 통해서 우리는 알파의 값이 얼마? 4에서 6 사이의 값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 t가 2에서 6 사이일 적에 이게 성립하니까 알파는 얼마에서? 4에서 6 4보다는 4일 때 됩니다. 4일 때 법력이 되요. 여기 검정색 안에 들어가니까 4일 때 되니까 두 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일 적에 6일 때 된다. 그 때 우리는 gt가 얼마다?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지우고 왜?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또 오른쪽에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위에 있는 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내려오고 내려오고 자, 다시 원래 돌아오고 조그만 원은 이제 좀 없앨게요.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여기 큰 원이 만나는 교점이 얼마가 하나가 되는 이때 x의 값이 9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일 적에 t가 9일 적에 9보다는 크고 9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은 자, 밑에 빨간색은 이거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 값에 대해서 알파이 값이니까 이건 지우고 자, t값이 9보다는 크고 너도 지우고 얼마보다 자, 이거 화면을 좀 더 이제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게 하면은 여기서 잘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너무 작게 했다. 자, 여기서 얘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됩니다. 어디? 하나 둘 보이죠? 계속 크게 해볼게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만나는 교점이 계속 두 개입니다. 계속 두 개입니다. 계속 두 개 하나 둘 만나는 교점 두 개죠. 자,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어디선가에서 스탑 되죠. 왜요?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의 x의 값이 지난 시간에 풀었는데 좀 지저분한 그 루트 뿅 값 응 루트 뿅 값인데 그 루트 뿅 값을 굳이 다시 적어본다면은 어 2분의 작게 적어야겠네요. 2분의 2분의 얼마다? 8.x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에다가 8.xx를 더하면은 24.xx고요.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하니까 이 녀석은 다시 말해서 얼마다? 12.xx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그냥 요렇게 지우고 얘는 얼마다? 12.x라고 할게요. 12.xx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알파를 얼마를 대입하면은 알파에다가 9를 대입하면은 어디 여기에다가 9를 대입하면은 아 9가 아니라 11을 대입해야 되네. 왜이래? 1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1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알파에다가 11을 대입하면은 11 빼기 2는 9보다는 크고 T가 그 다음에 알파 11을 대입했으니까 11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 파란색의 파란색의 법력이 요 검정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알파가 11일 때 되는구나. 요게 11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1 11.2 계속 되다가 얼마일 적에 요 12.xx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 2분의 17 플러스 루트 13 아 73 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알파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얼마? 여기다 12.x에다가 얼마? 알파에다가 12.xx를 집어넣고 빼기 2를 했으니까 얘는 10.xx고 9보다는 크고 T의 값이 그 다음 얼마보다 12.xx보다는 작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음 그래서 요 범력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검정색 안에 들어가니까 아 알파의 최대 값은 12.xx 즉 얼마? 2분의 2분의 17 플러스 루트 13 또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알파가 될 수 있는 최대 값은 요 점점점 즉 얼마? 2분의 17 플러스 루트 73 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에다가 73을 더한 값 90이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네 내신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30분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 네 29번 그 다음에 21번 20번 19번 주요 문항 풀이도 이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